한국국토정보공사 문소리에 나와보니 남편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? 간통사건이 살인사건이 됐어요 더 이상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백명 그대로 보면 범인은 아님 당신이야 정결백하다고요 임순과 그 주변인으로 살살 죽는다고 아직도 나를 안 믿는 거예요? 혹시 이 사람 알아요? 아 이 새끼 맞아요 역시 당신은 어리석을 만큼 착해요 나를 알고 있었어 내 과거까지도 이건 무발적사건 아니야 개격됐어 김수진하고 뭐 뭔가 있지? 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럽다 간통의 종결자 같은 새끼 간통의 계약으로 망통의 종결자 같은 마리 날씨